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도래는 거 반항하고 그 다음에 이거 첫 랩을 처음에 보통은 이제 이 분메랑에 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좋아 이거는 논타켓팅으로 지정해주고요 흔한 콩님 셀프 한 켈러 가게 고맙습니다 야 벌써부터 이거 치유라네 야 야 땡긴다 땡긴다 오우야 다 살았다 오야 뭐 스펠 오리아나 점멸 니달리 점화 오리아나 점화 쓰레시 탈진 쓰레시 점멸 아 우리팀이 쓰레시네 망가망가 쓰레시 화이팅 잘해봐요 아 뭐야 우리팀이 쓰레시야? 사기치는거였는데 블리츠클랭크구나 적팀이 큰일이야 용기를 주려고 했는데 들켰어 아 아 아 아 오케이 늦게 늦게 내려가 쓰레시 내 손잡아 같이 가자 일로 일로 2분 2초에 내려가 고 고 고 최진호구님 팬클럽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를 어 이거 연기하는거에요 2분 2초에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팀이 불로먹은거처럼 연기를 하는거야 아 아 내가 이거 시비는데 블리츠클랭크에 수막맞아라 오케이 땡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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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 오우야 땄다 오우 뭐야 땄잖아 오우 소름돋아 어디 벌써 땄지? 따였네 따였어 괜찮아 괜찮아 한순간이나마 땄다고 기뻐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아드레날린이 이미 분출했거든 나의 한타의 시작은 아드레날린 분출부터 시작하지 난 이미 아 모든 아드레날린을 분출한 아드레날린 분출구다 오케이 실드부터 올리자 좋아 글쇼 CS는 계속 먹어주면서 글쇼 마나 회복 나이스 그래프 타이밍이랑 나랑 같이 돌아오지 않나?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주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다 내가 점화기때문에 빨리빨리 한타를 해야돼 저어 저어 점화 나 점화야 쓰레시 뭐해 쓰레시 피하고 땡겨 나이스 블리츠 노려도 돼 블리츠 노려도 돼 어차피 피만 빼면 이득이기 때문에 블리츠 피빼면 블리츠가 그립을 못해 어 뭐야 야 이득이다 이득이야 날 땡겨라 아 야 이거 왜 나를 못 땡겨 뭐야 뭐야 천송이씨 천송이씨 제발 천송이씨 힘을 주세요 나 도민준이에요 아아 나만 외계로 갔네 아아 송이도 다시 갔어야 되는데 아아 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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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까비 천송이씨 어쩔 수 없네 해석한 선택이지 아냐 이걸 팔고 삐바래기의 재료인 용소드와 장화를 하나 사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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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터졌어요 아냐아냐 필 땄는데 뭐 어 한 번 한 번 한 번 어허허허 카직스님만 한 번 죽으면 다들 공평하겠다 일단 아 좋았어 하하하하 올림픽이니까 공평해야지 올림픽 시즌이니까 소치올림픽 공평한 올림픽 부탁드립니다 좋아 먹고 CS가 그레이브즈가 인식 뭐야 야 나 CS 다 챙겼는데 아아 그레이브즈 먹고 먹다 집에 갔구나 참 맞네 내가 죽고 먹다 집에 갔지 그레이브즈가 아우 깜짝 놀랬네 내가 CS 다 챙겼는데 그레이브즈는 그러면 다 챙겼는데 더 챙겼다는거 아냐 그러면 그거 핵이잖아 그렇지 휘바나 더 올리고 니달리가 AD기 때문에 휘바나가 좀 킬을 딸 수가 있어 어 따였네 따였네 휘바나가 따일 수 있지 휘바나가 안 따이는건 아닙니까 휘바나 따일 수 있지 나도 사실 옛날에 크로캅이 절대 지지 않는 사나이 지났는데 크로캅이 형도 늙으니까 지더라구 마찬가지야 좋아 좋아 9대0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못 막은거야 방금 마나 마나 막았어 마나 채우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 그레이비나 막아야겠다 막기 쉬운거다 막아야지 괜히 이거 반응속도 그레이브즈 큐어 막지도 못하면서 그브 BF에요 내가 올려다보는건 하늘 뿐이야 난 롱소드요 나는 롱소드요 BF 그거 같고 롱소드 하나로 충분히요 봐봐 봐봐 이기잖아 한방 두방 한방 해외 안됨 하늘이씨 하으 하으 멍청아 어어어 여기서 땡겨지다니 여기서 땡겨지다니 여기서 땡겨지다니 하지만 이게 다 작전이었다면 스레쉬가 여기서 카디스가 그레이빗을 따낸다면 끝까지 지켜봐야지 끝까지 지켜보자 오 여기서 설마 스레쉬가 오 따낸다면 어어! 얘를 타간다니암! 게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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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의 기이 3명이 적에.. 적에 장을 잡았다 해물파족 고객님 감사합니다 쪼를 3개로! 적에 장을 잡았어 나이스야 게이득을! 게이득을 봤구먼 먹고 돌아라! 바람개비! 언제나 늘 같은 자리에 제자리만 빙빙 도는 너 바람개비처럼 빙그르 돌아가는 물레방아 같은 사람아 바람불때마다 해물파전 고객님께서 별공상 3개선물 2개선물 1개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붕붕짱님 여기가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이것도 먹어. 좋았다. 아주 좋았다. 아! 해물파전 고객님께서 해물님! 힘내세요! 고객이가 있잖아요! 하시며 별평상 112개를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소환사육복에 지팡이 해물 경관으로써 이거 케이틀린 경관했어야 되는데 아! 확실하게 저걸 메모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먹어 두고 땡겨봐 땡겨봐 땡겨봐. 나 이 누를 준비 됐다. 땡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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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봐. 아! 맞아! 침묵 쓴다 침묵 맞어! 침묵 써 침묵 조심해야 돼 침묵 써 맞네 맞네요 그쵸? 침묵 쓰니까요 맞죠? 아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막을 빌드렸습니다. 해물용 아! 야 도이스! 으아아아악 빠짐! 어 나이스 도이스야 고맙다. 니 덕분에 살았어. 이거 먹어 그렇지. 어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아 내꺼야 내꺼야. 우리 우리팀이야 이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라스의 사정거리입니다. 엄청 사정거리가 길죠? 이거 오줌으로 따지면 한 오줌을 600미터까지 싸는거야. 얼마나 대단한건줄 알겠죠? 얼마나 대단한건줄 알겠지? 엄청 대단한거라고. 먹어. 맞아. 넣고. 아 이거 못먹는데. 아! 못먹는데. 아아아! 고객님께서 또 별풍선 백실거리를 주지 마세요. 개처럼 못하는데요. 우선은 왜잡고 집이니까. 아 고객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거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이거. 첫템을 피바라길 안갈라고 했는데. 이거 피바라길 가야겠구만. 피바라길 이거. 가야겠구만. 좀 땡겨봐. 마나좀 채우게. 아! 아아아아! 야! 내 마나를 빼. 감히? 이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마나 뺀거. 뺀거죠. 맞죠? 좋았다. 좋다. 야! 이거 낚시해가지고. 내 마나를 뺀거. 자기는 마나가 풀이니까. 마나가 금방 차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걸 CS가 64개. 그래비지가 75개인데. 충분히 한타해서 캐리할 수 있어. 그래비지가 4킬인데. 이거 상성상 어쩔 수가 없지. 상성상 어쩔 수가 없지. 얘 치마 입었지? 이거 봐. 무빙이 너무 불편해. 아. 바지. 바지 분 캐릭이었으면. 여자라도 이거. 기가맥히게 플레이했을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오케이. 동생을 얻어라. 조금만 기다리자. 슬래시. 슬래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일로. 뒤로. 53. 랜턴. 랜턴. 랜턴 타고. 가자. 고고고고고. 와와 빨리와. 고고고고고고. 다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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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잡았고. 다른거 다른거. 다른거 잡다 다른거. 다른거. 저 잡을 수 있냐? 오케오케. 됐어. 난 전면에서 빠질게. 니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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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니가 잡아. 니가 잡아. 으아악. 아 해물버전 공격님께서 별풍한 슈바게 선물 이쁜 원숭이님께서 슈바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테치님께서 초콜릿 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우리가 그브 잡고 그만했어야 되네 블레츠 크랭크가 엄청 잘하네 트포가는 거 보니까 누가 트포가 어 그브 트포가네 뭐야 아 그브가 아니고 니달리구나 그브인 줄 알았네 그래 그브가 트포가 할 리가 없지 잘못 봤구나 어 엄청 세다 에이씨 나 많이 맞았어 스트레시 얼건이 나아요 아니야 취향이지 트포가 그리고 요즘엔 더 좋지 아이테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샌드위치 오키오크 샌드샌드샌드샌드 샌드위치 샌드위치 야 우리가 우리가 샌드위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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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욕먹히는거 아니냐 야 이거 니달리 줘야됨 줘야돼 니달돔 아마 저걸로 만족하지 않을건데 오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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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이스 스틸 성공 스틸 성공 스틸 성공 용이 좀 싸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백원 득 여기여기여기 여기있어 여기 여기있다 도망가 싶어 이뿐 토사물이란다 무슨소리야 토사물이라니 도망가 진심 도망가 골드 1에서 내려온 클라스가 있지 감히 나를 그렇게 어줍지않은 그립으로 땡길려고 한다니 궁그립이 아니면 나는 땡겨지지 않는다 보급병! 보급병! 플리츠크랭크 나의 보급병 만화를 보급해 주시오 보급병! 만화를 보급해 주시오 플리츠크랭크 나의 보급병 만화를 보급해 주시오 만화를 보급해 주시오 만화를 보급해 주시오 만화를 보급해 주시오 고맙소 골라 고맙소 나의 고급 보급병 고맙소 만화를 보급해 주시오 그냥 니가 그랬으면 무조건 E 누를거야 맞나 안맞나 무조건 누른다 그럼 어쨌든 간에 마케팅 나 이거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이거 보이나 나의 슈렐리아가 너만 있는게 아니야 슈렐리아인 난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시비를 됐지 오 야 왔다x3 왔다 자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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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볼 때마다 널 차자 구단 인간 이수완 같은 길에서 다는 길 안보였어 야 눈이 이거 심각하게 시력이 안좋아졌던데 방금 순간적으로 나는 거의 원주민 시력급인데 아 해물파전 고객님께서 제가 킬을 먹는걸 보며 빵끗 웃으시며 고객님께서 별 보선 에로엘계를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자 우리 너는 가 너는 가 난 괜찮으니까 아무도 아나 걱정하지마 가라구나 빨리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하는거야 이는 못볼 아냐 전혀 상관없는데 야야 이거 오히려 우리가 잡아야지 이거 오히려 우리가 잡아야되는 상황이구만 어딨는데 어딨어 어어어 오리아 나가지고 이거 미꾸라지구만 어 고객님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1800원이니까 일단 피바래기를 살게요 피바래기 산 다음에 아이템을 올리도록 합시다 피바래기 하나랑 그 다음에 어... 아... 게이드 좋아져 이거야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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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광전사가요 광전사인가 탐욕의 건가 아니지 골드를 이걸로 버려야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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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속에 어... 뭐야 이거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엄청 웃기잖아 엄청 웃기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구기 뭐 저렇게 변했어? 저게 뭐야? 돌려놔 돌려놔, 제라스! 내가 제라스 6,300원 주고 샀는데 쓰레기를 만들어놨어 발온 먹고 밀존에 감사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돌려놔, 제라스! 돌려놔란 말이야! 저게 뭐야! 근데 사거리가 이렇게 늘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약해지는 거, 그쵸? 사거리가 이렇게 늘었는데 강해, 강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그쵸? 아냐아냐, 그거 끌면 우리가 져! 나 저, 구웅 탈초 야, 이거 한타 이길 수 있을까? 쟤네 한타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거 지금 제라스가 폭틸, 슈퍼폭틸 나오면 가능한데 제라스가 지금 슈퍼폭틸 안 나오는 상태단 말이에요 오케이? 와아아아! 시바나! 아니, 시바나 난다! 얘, 얘 누구야? 얘, 얘 이름 뭐죠? 세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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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을 흡수를 못했어 눈 감고도 하는 건데, 평소에는 아,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구나, 내가 아, 컨디션이 말이 아니네 컨디션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 프로가 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컨디션 관리하는 건데, 이거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하, 아깝다 어, 나의 선택에 모든 게 달려있잖아 항복세계에 아니, 아직은 좀, 좀 더 해보자 다음 방송에 힘내세요 뭐라고? 다음 방송에 힘내라고? 싫어! 해물파전 고객님 감사합니다 퍼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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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왜 내가 다음 방송에 힘을 내야 되지? 왜 내가, 다음 방송에 힘을 내야 하는가 왜 내가, 다음 방송에 힘을 내야 하는가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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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